미정씨 일찍 오셨네요 지훈씨 뭐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오늘 호반섬위 파크 에디션 소개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와서 살짝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철저한 준비성 아주 좋습니다 미리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확 띄는 거는 공원 속의 집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모두가 꿈꾸는 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연희 공원에서 사는 특별한 프리미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반섬위 파크 에디션을 저희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공세권, 숲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 작은 공원 하나만 있어도 뭔가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 호반섬위 파크 에디션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원을 품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에서도 주목하는 아파트가 바로 호반섬위 파크 에디션입니다 음... 바로 연희 공원 안에 짓는 호반섬위 맞죠? 맞습니다 그동안 공원 속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호반섬위 파크 에디션은 연희 공원 안에 유일무이한 아파트입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리 가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꼼꼼하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리를 옮겨서 우리 입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위치도 앞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원을 우리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공원에 품고 있으면 프리미엄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반섬위 파크 에디션은 연희 공원과 공천차를 언제든 산책할 수 있고요 인근에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숲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가 연희 공원 산책로와 이어질 예정이라서 더욱 좋습니다 이야, 이 정도는 돼야 자연친화 단지라고 할 수 있네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숲세권이라 환경은 너무 좋은데 혹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진 않을까요? 그 부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생활 인프라를 소개하기 전에 지금부터 미정 씨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모두 맞추시면 선물을 드릴 건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는 건데요 1970년대까지도 바다였던 이 도시는요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 속에 속해 있는 곳으로 인천의 푸른 보석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연희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이 국제 도시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음, 도시의 이름? 힌트 없어요? 없습니다 단호하신데? 자, 정답! 정답! 사실 이건 기본이죠 청라 국제 도시! 맞죠? 빙동댕 정답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청라는 인천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성도보다 더 핫한 곳이죠 근데 여기서 청라가 그렇게 가깝나요? 청라 생활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위치들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청라 국제 도시 바로 옆이라 대형마트부터 쇼핑, 문화시설을 모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음, 청라 국제 도시가 사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형 쇼핑센터가 예정돼 있고요 무엇보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병원 진료도 걱정 없이 편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직조 근접단지라서 더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퀴즈를 좀 내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아, 준비됐어요 네, 마음의 준비 단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곳은 2014년 9월에 열린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축구장과 육상트랙 그리고 약 6만석의 관람석이 있습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빛과 바람을 컨셉으로 설계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이곳의 이름 정답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맞추시는데요 단지 부출입구 신설도로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인근으로 아시아드 경기장역과 서구청역을 지나는 인천 2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청라IC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 경기권으로 빠르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와, 교통환경이 굉장히 좋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교통환경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를 드릴 건데요 가까운 청라에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청남역을 잇는 서울 지하철 연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서울 지하철 몇 호성이 연결될까요? 아, 어렵다 혹시 진짜 힌트 없어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힌트를 드릴게요 인간적으로 자, 서울 고속터미널, 또 논현역, 그리고 강남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네! 정답 벌써 맞추셨다고요? 정답은 뭘까요? 7호선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한 번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는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7호선 확실하신 거죠?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입니다 7호선! 정답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예정돼 있어서 인천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서 프리미엄은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모두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쏠시는 거죠? 아, 그럼요 제가 사비를 꼭 털어서라도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 자리를 옮겨서 단지의 모형도 보고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와, 공원 속의 아파트라 그런지 단지 주변이 초록초록 너무 싱그러운데 연희공원 안에 있는 아파트는 후반 서밋이 유일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크 에디션이죠 후반 서밋 파크 에디션은 지하 최저 2층에서 지상 최고 34층까지 아파트 10개동 총 1370세대 대단지로 조성되는데요 84제곱미터 타입과 99제곱미터 타입 중대형으로 구성됩니다 후반이 짓는다니까 벌써부터 믿음이 갑니다 네, 시공능력부터 브랜드까지 전부 인용받고 있는 후반 건설의 대단지 아파트라 서구 연희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가 공원에 따라서 쭉 배치되어 있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리버뷰, 시티뷰, 오션뷰 수많은 뷰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시는 건 파크 비잖아요 앞쪽에 건물이 없으니까 많은 세대에서 공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앞쪽으로 연희공원 연구 조망권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사계절 달라지는 연희공원의 풍경이 앞권이 아닐까 기대됩니다 또 모든 세대가 남양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햇살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했고요 동 간격도 넓게 넓게 설계해서 쾌적함까지도 남다릅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공원 속 아파트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 단지 안에 차가 없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또 공원이랑 산책로가 연결됐다는 점도 너무 좋고요 네, 연희공원과 단지를 이어주는 보행통로부터 입중회를 위한 운동시설과 또 안전한 승하차 공간인 맘스 스테이션, 경로당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까지 정말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반하면 내부 설계도 꼼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평면도 특별하겠죠? 그럼요 전세대 4베이로 설계해서 채권과 통통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변형 벽체와 알파롬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사는 분의 취향까지 존중하는 호반이네요 그럼요 호반은 그래서 남다릅니다 또 전체적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도 들이니까요 더 넉넉하게 이제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지니까 커뮤니티도 스케일이 남다르겠죠? 물론이죠 최대한 다채롭게 또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르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와 GX룸 같은 운동 공간은 기본이고요 아늑한 학습 공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공간까지 단지 안에서 이제 모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호반서미 파크 에디션에서 건강하고 특별한 일상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연희공원을 품은 단 하나의 랜드마크 스케일이 다른 힐링이 기다립니다 살기에도 사기에도 전망 좋은 아파트 더 큰 프리미엄을 품은 연희공원에서 청라 국제도시와 함께 사는 프리미엄을 누리세요 지금까지 호반서미 파크 에디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